트위치 있어요 아 다른 게임? 트위치 깼어 트위치 깼어 나 뭐지? 나 이상해 게임이 아니 평소에 백 몇십 나아야 되는데 요즘 그런 현상 경로가 좀 많아요 패치하고서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갖고 또 뭐야 아 이거 어디까지만 어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아 이거 수작 동계가 된 것처럼 됐어 맵 너무 밝은 거 같아 뭐야 이게 게임이 마우스가 미끌려 수직 동계가 켜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파괴했는데 네 꺼져있어요 폴링 에이틀이요? 오케이 반대편 뭐야 트랩도 뚫렸어요 A층 내 쪽 사무실 트랩도 뚫리고 어 폴링 에이틀 주니까 좀 된 거 같기도 하고 벅 있어요 어 뉴트 위에 벅 있어 이거 총 3 누구 거지? 아이큐 아이큐 아 아 어 뭐야 아이큐 있어 망했네? 망했네 뭔지 모르겠어요 못 봤어 나이스 트위치 있어요 아 있다고요 어 내가 트위치 하나 깼어 트위치 드론 여깄어요 기차 방에 안보여 뭐야 여여여 여깄어 트위치 드론 아이씨 밴디 3개 다 크겠다 괜찮아요 내가 플랫폼 지금 먹고 있어요 트랩도 상하네 어깨 한남 다운 나이스 아 다운이래 죽었어요 뒤에 그 노매드 뭐야 피삐참는데 아 뭔데 플랫폼 여기 들어와요 플랫폼에 아이큐 아 서바이트 아이큐 스마트다 발키리 왜 나간거야 내가 잡았는데 플랫폼 서바이트 나 뛰어나오는데 잡았어 아 뒤로 도는이 그냥 여기서 그런게 낫겠다 뭐야 에이 안에 들어왔어 트위치 드론 트위치 인 에이 안에 들어왔어 에이 안에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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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나이스 나이스 카페 밖에 카페 밖에 카페 밖에 카페쪽에 카페쪽에 어 위험했다 방금 뭐야 지사님 렉 걸렸죠 아뇨 멀쩡했는데 제가 제 에임이 렉 걸린건데요 에이 저게 제 에임이 아니 그러니까 서바이트가 당연히 오른쪽으로 올거라 생각했는데 고독을 밟고 왼쪽으로 빼더라고 저번 추천방송 본사람 있나 스탠다드 에디션 선물 거기에 SEX 익사이티드인가 라는 사람 본사람 있어요? 본적 있는 사람 있어? 기억나는 사람? 그 추첨 녹화된거 에 거기에 그 SEX를 하고 한칸 띄고 익사이티드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당연히 그거까지 닉네임인줄 알았어 앞에 그거까지 이거 붙여서 보냈거든 그래 답변이 오더라고 당첨될 줄 몰랐다고 근데 실제로 당첨된 사람이 나 그거 앞에 붙은거 아니라고 뭐 그니까 실제로 그 메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당첨된 사람은 그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다시 줘야되는거 아니야? 뭐 줘야지 뭐 근데 그 메일을 쓰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게 좀 신기하지 않아? 1층 아 그런건 오 하나 떠있어 나 들어갈게 자 기다려봐 어 나 떨어질테니까 리셋 좀 US 트위치 드론해도 되고 아뇨 그냥 떨어질게 P13이란이네 아 오케이 어이씨 여기로 떨어질치 태워 아아 포기하기랑 다시 아뇨 아 아 왜 안 돼 이거 아 내가 같이 양념 쳤어 뭔 소리야 내가 그것도 맞지만 한 대 띠어났어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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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문 바로 앞에 화장실 문 앞에 놓고 있어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내 관전이 끊긴다고? 그럼 님들 컴퓨터가 안 좋은거에요 님들 컴퓨터가 안 좋은거라고 빨리 떼 빨리 떼! 누구꺼야 이거 내껀데? 깨버린다 괜찮아 그냥 붙여버린다 깨고 붙여버린다 솔직히 그냥 남아서 붙인거야 트위치 가나 깼어요 아니 왜 철조마 안 들고 오 한명 다운 나이스 닥 나 힐 글로 할게요 내가 오케이 에임이 안좋아서 오케이 일로핑 그대로 있어요? 아니아니 지금 여기로 뺐어 오케이 오른쪽으로 빠졌어 괜찮죠? 수선탄 넣으려나 보다 오 죽을뻔했다 어 노래하는거 아냐? 오 나이스 플래시 1위와 상 줄게 치명상 안돼 방패로 막지마 엉? 뭔 소리야 트위치 소리 들리지않았었나 근데? 다 썼어 나 하나 벤지타나 플래시 하나 밖에? 안에? 안에 있네?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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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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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키리 때문에 못잡았어 어 발키리 엎드려 ACP ACP 70 어 구상지원이다 거기 두명 거기 두명 오른쪽 닥터 오른쪽 안돼 안돼 키드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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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좋아 너무안돼 나이스 왜 충격도 안좋아 정력 다운 시켰대 막 탁은 충격이었어 키드 채팅도 안치길래 있는줄 알았네 정말 알음이 없는줄 알았어 오늘따라 특히도 좋은길래 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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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퓨징맞아 여기 퓨징맞아 여기 퓨징맞아 여기 퓨징맞아 여기 퓨징맞아 퓨징맞아 어 철저강 두개 짤 드론 하나 짤 어? 진짜 못삭아 아 에이펙스 깼어 투퓨 에이 안에 클리어 카페는 있을거야 화장실 안에 아이가 있을거야 화장실 안에 에이드 있을거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이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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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부상 계단 하나 더 그렇지 내꺼였어 한 거 하나도 없네 0킬 아 0킬이래 0됐으로 끝냈니